프로야구 선수 출신 매동이 류현진 선수와 김하성 선수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협박으로 뜯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동에 대한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하성 선수가 매동의 공갈 협박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하성과 매동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매동이 4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를 공갈 협박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매동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김하성의 에이전트사인 서밋 매니지먼트는 김하성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매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트 측은 당시 사건이 김하성의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으며 미국 진출을 앞두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유현진 선수와 김하성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동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경험을 세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해동은 김하성이 술자리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운전 중에도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일상적인 폭행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신이 폭행당한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여러 매체에 공개했습니다. 반면 김하성 측은 해동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해동이 제시한 폭력 상황의 사진들이 김하성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해동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동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하여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하성도 지난달 6일 첫 고소인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하성에 대한 해동의 상습적인 협박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개는 김하성과 해동 사이에 논란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와 양측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매동이 류현진 선수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해동은 2021년 류현진의 로드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갈등을 이용해 현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류현진이 협박을 받고 결국 해동에게 약 3억 8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류현진과 김하성을 포함한 다른 유명 스포츠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야구팬들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외 유명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가 드러난 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조사 결과와 사건의 진전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와 해동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